저렇게 생기는 우리를 위해서 호적도 없는 아 Zhi 또 맛있는 거 으깨부터 으깨부터 고춧가루 그만두기 고춧가루 구춧가루 고춧가루 구춧가루 그만두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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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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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골고루 내가 평범한 맛은 더 잘 안 먹어요 이거랑 뭐하니는 내 사랑의 맛 이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여러분들도 잘 먹어야 돼 이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 바삭바삭 너무 잘 부르지 않았어요 1년, 2년 동안 단무지 팔찌개 단무지 단무지 떡이 단무지 떡이 단무지 떡 떡 떡 오늘 영상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~!